현인 가요제 그리움을 담은 무대 선생님 그립습니다 8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추억과 향수를 선사할 그 시절 그 노래 밤 7시 30분부터는 현인 가요제 최종 경산 및 축하 공연 8월 7일 일요일 밤 8시 현인 가요제 본선 및 축하 공연이 부산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첫째 날 8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 선생님 그립습니다 박남춘 향기의 진행으로 박우철 윤천금 류기진 이동기 소명 하동진 전철 최영철 강철 동후 안규성 나대길 김정석 박태희 나성 천운 수군 이명주 왕소연 강민주 배소연 차성연 정지연 신나 진주와 문소희 조유정 이미정 류지영 동미 홍주영 손정아 송윤아 아라 라리 한영희 길도영 백년화 한세희 우신혁 은정은 남매 듀오 온리가 함께합니다 둘째 날 8월 6일 토일 오후 5시 30분 그 시절 그 노래 방일수 백수정의 진행으로 김용만 잔일이 남일애 박일남 장우 김상우 장미화 김하정 방주연 이영화 최시라 정연순 홍장가 밤 7시 30분 최종 경선 및 축하공연은 박남춘 향기의 진행으로 15명의 참가자의 창작곡과 기성곡의 열띤 경쟁과 함께 진심원 이병철 김민교의 원플러스원 내일은 국민가수 출신의 김영흠 조연호 홍주 향기 소유미 손민채의 축하공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최고의 전국창작가요제 제18회 현인가요제 김병찬 정은혜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며 최종 본선에 올라온 5명의 참가자 경연 그리고 김상희 서른동 심형래 김종환 유진아 서지호 윤수연 조명석 요요미 부산 출신의 가요계 핫픽풀 김동현 전년도 대상 수상자 손동현이 부산 송도의 여름 밤바다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오는 8월 7일 일요일 저녁 8시 부산 송도해수역장 특설무대에서 함께할 제18회 현인가요제 그 낭만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산 송도해수역장 특설무대에서 함께할 제18회 현인가요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은행 KBS 부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현자협회 송도해상 케이블카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실버아이 TV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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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